조갑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4월 6일 일요일 오후 5시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참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언론에 많이 노출됩니다 특히 국제무대에서 많이 노출됩니다 열심히 뛰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를 위하여 열심히 뛰고 있느냐 외교부는 당연히 대한민국의 안전 국민의 행복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가 국제시장에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위해서 열심히 하느냐 특히 북한이 핵을 폐기하도록 만드는데 열심히 하느냐 이게 한국 외교부 장관에게 부여된 임무입니다 그런데 하는 행동의 방향성을 보면 그렇지 않고 이 강경화 장관의 행동을 한자로 정리하면 대충 이런 네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탈미 반일 친중 비북입니다 비북 북한을 비유한다는 뜻이죠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이 이 방향으로 뛰면 어떻게 됩니까 탈미 미국에서 벗어난다 한미동맹을 약화시켜서 미국과 연결권위를 끊고 싶어하는 미국에서 벗어난다 일본에 대해서는 거의 무조건적으로 반대한다 반일 그런데 미국과 일본은 우리의 동맹국이고 우방국입니다 특히 북한 핵을 없애는데 우리하고 손을 잡고 있는 동맹 우호국에 대해서는 벗어나거나 반대하려고 하고 중국에는 친중 중국에는 친하게 보인다고 할까요 이게 굴종적으로 보인다고 할까요 종중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추종할다 굴종하다는 종자 그다음에 비북 북한을 비유한다 친중 비북 중국은 우리의 적의 친구니까 안보 문제에 관한 중국은 우리와 대척점에 있습니다 그럼 중국과 친하거나 굴종적으로 대하고 북한은 덮어주고 핵무장하는 북한을 덮어주고 북한 인권단합하는 북한은 덮어주고 이 총결산이 뭡니까 탈미 반일 친중 비북의 결산은 뭐냐 이 네 단의 결산은 대한민국에 반대하는 외교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리는 외교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문재인 정권과 김정은을 위해서는 위에서는 열심히 뛰면 뛸수록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태롭게 만드는 외교를 하고 있는 것이 강경호와 외교부장관입니다 이런 외교부장관 대한민국에서 처음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뛰는 게 아니라 대통령 개인을 위해서 그리고 그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김정은을 위해서 반인도 범죄자 김정은을 위해서 미국에 가서 또 다른 나라에 가서 대북 제재를 완화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면 그게 우리 국민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김정은을 위한 겁니까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명분이 한반도의 평화 정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대북 제재를 완화하면 북한은 지금도 핵을 포기할 마음이 없는데 더욱더 핵을 포기할 마음이 없어지죠 그러면 핵을 가진 핵 보유국이 되는 그러니까 이 강경호 장관의 외교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반도의 평화가 옵니까 아니 깡패가 핵무기를 들었는데 한반도의 평화 정착이 옵니까 그 평화라면 그건 김정은의 평화입니다 김정은 한 사람의 평화고 8천만 민족의 위기입니다 이걸 한반도의 평화라고 말을 조작을 해가지고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 핵무기 폐기시켜야 되니까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됩니다라고 해야 될 사람이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 대북 제재를 완화 또는 해제해 주자는 이야기를 미국에 가서 우방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하면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도록 모시고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국익을 외면한 외교 국민을 위기에 빠뜨린 외교 적을 이롭게 하는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반역적 외교죠 인류 역사상 이런 외교는 제 기억에는 딱 한 번 있습니다 그것은 18세기 말 러시아에서 표토르 3세란 약간 정신병자 같은 황제가 적위하자마자 7년 전쟁에서 7년 전쟁에서 적인 프러시아 적인 프러시아를 공격하라던 러시아군의 명령을 내려가지고 프러시아를 공격하지 말라 동맹을 바꾸자 그래서 오스트리아와 동맹을 맺었던 러시아군으로 하여금 프러시아와 적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오스트리아를 공격하도록 만든 적과 동맹을 완전히 뒤바뀌어버린 뒤바꾼 이런 경우 이외에는 지금 강경화 장관과 같은 국익 국익에 반하는 동맹을 배신하는 외교를 펼친 역사는 인류 역사상 없습니다 더구나 그 적이 뭐 프러시아처럼 그래도 위대한 개명궁주 프리드릭이 2세가 다스리던 프러시아같이 괜찮은 나라면 몰라도 살인마 김정은을 위한 외교를 문명국가인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이 맡고 있다면 이건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민들한테 물어보고 싶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강경화 장관을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지금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뛰고 있는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이런 행동이 어디로 나타나느냐 외교부의 황당한 실수로 나타납니다 영혼이 영혼을 악마에게 상납하거나 악당에게 상납한 존재는 좀비가 되는 거죠 좀비는 하는 행동이 두서가 없습니다 질서가 없습니다 요사이 외교부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좀비로 전락한 엘리트 집단의 황당 무게한 행동입니다 어제 신문에 주름 잡힌 주름진 태극기 사진이 실렸습니다 스페인 외교 차관을 맞아 가지고 한국 외교 차관이 전략 대화를 한다면서 사진에 찍혔습니다 행사 직전에 주름진 구겨진 태극기를 바로 펴보려고 허둥대는 모습이 텔레비전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그 옆에 스페인 국기는 아주 날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국기 국기 모독입니다 외교부가 국기를 모독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게 작은 일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체코 방문 때 외교부는 트위터에 26년 전 국가 명인 체코 슬로바키아라고 썼어요 지난달 보도자료에는 발틱 국가를 발칸이라고 잘못 적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캄보디아 방문 때 페이스북에 캄보디아 앙콜로와트나 올리지 않고 대만에 있는 건물을 올려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레이시아에서 인도네시아 말로 인사말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사이가 그렇게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조선일보 사슬이 껍데기만 남은 외교부 상징적으로 보여준 구겨진 태극기라고 했습니다 이제 외교부는 이 사슬입니다 외교관들이 사명감을 잃은 채 각 개인이 자리 보정과 승진을 위한 보호심과 복지부동만이 남은 부채가 됐다 외교부가 청와대와 북한 논치를 보며 탈북민을 사일상 내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달 초 한국으로 오리아동 탈북민 3명은 베트남 군문소에서 붙잡혀 중국으로 추방되었는데 외교부가 그들은 한국 국민이다 라고 전화 한 통만 해 줬으면 막을 수도 있는 일이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 주민은 우리 헌법상 한국 국적자입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국적 취득 절차를 밟지 않고 한국에 오기만 하면 주민등록증으로 발급하는 겁니다 더구나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은 이번에 그 여성이 2017년에 북한 공작원에 보석이 돼가지고 김정남을 죽이는데 가담을 했는데 그 여성을 외교적 압박을 통해서 석방시켜서 데리고 가게 돼 있습니다 범죄자도 이렇게 보호를 하는데 자유를 찾아온 북한 주민 한국인을 이렇게 배척하는 이 외교부는 누구를 위해 그렇게 하겠습니까 김정은의 심기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김정은의 심기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산명의 탈북자를 인신공양하듯이 독재자에게 갖다 바치는 이런 외교부 지난달 말에도 러시아에서 일하던 탈북민 근로자들이 한국행을 위해 몽골 입국을 시도하다 발각되었지만 외교부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말 다 했습니다 이러면 외교부의 최고 엘리트들이 모여 있다는 북핵 담당 부서는 지금 핵 폐기 방안이 아니라 국제 제재를 어떻게 하면 무력과 할 수 있는지 꼼수를 찬느라 머리를 싸매고 있다 이거 북한 외무성이 해야 될 일을 지금 대한민국 외교부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경화는 미용호 외상 외무상 부합니까 부합니까 오늘 대한민국이 선거선 이승만 대통령의 위대한 외교 전략의 성공입니다 냉전시대가 왔다 올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미국 편에 써야 한다 라고 외교의 방향을 정하고 거기에 맞게끔 자유민주주의 방공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을 세운 것 그렇게 해서 강경화 씨도 지금 여성이지만 장관이 되었습니다 외교의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외교를 하면 지금 강경화 외교의 종착역은 어디입니까 연방제입니까 아니면 적과 통일입니까 7천만 8천만 국민의 노예화입니까 신라 신라가 상북통일한 것도 김춘추의 외교력 그뿐입니다 그때 수나라 당나라가 중국을 통일해서 올라오고 있을 때 신라만이 당과 손을 잡았습니다 신라만이 고구려는 그 당과 사원 박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백제는 기회주의적 태도를 취하다가 기회를 놓치고 김춘추가 목숨을 거는 외교를 해서 당나라에 들어가서 당태종과 단판을 짓고 나당 동맹을 만드는 거죠 돌아올 때 서해상에서 고구려 해군에 붙잡혔지만 부하가 내가 김춘추다 해가지고 대신 죽었습니다 그런 목숨을 건 외교를 통해서 나당 연합군이 만들어지고 백제를 멸망시키고 고구려를 멸망시켜서 민족사의 첫 통일국가를 만든 김춘추의 삼국통일 이승만의 대한민국 건국은 다 외교의 승리였습니다 당대에 가장 강력한 나라 당대에 가장 문화가 발전한 나라와 동맹한 덕분이죠 그런데 강경화 장관은 지금 미국과 멀어지고 탈미를 해가지고 누구와 손잡겠다는 겁니까 북한과 손잡겠다는 겁니까 중국과 손을 잡고 일본과 미국은 배척한다 그러면 핵무장한 핵무장한 북한에 먹히는 수밖에 없죠 핵무장한 북한에 먹힌 그 한반도에서 강경화 장관은 이용호 부상의 비서관이 될 생각입니까 강경화 장관은 국익을 포기한 정도가 아니라 국익을 배신하고 핵무장한 적을 돕는 외교를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물론 나든지 아니면 유턴 하든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든지 아니면 반대를 하든지 지금은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아니 어떻게 되냐 그 자리에 영혼이 있을 것 같죠 송영무 장관이 지금 국방장관 물러나고 존경을 받고 있습니까 송영무 장관이 예비역 장성들 모임에 나올 수 있습니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장관 지금 물러난 다음에 외교관들 모임에 얼굴 들고 나올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이 자유민주주의 해양문화권 전략 속에서 건설한 대한민국의 튼튼한 제도와 문명의 기구가 있습니다 이 기구가 지금 반격을 개시하고 있습니다 강경화 장관이 이 반격을 당했을 때 어떻게 될지 어떻게 될지 외교라는 것은 국력이 뒷받침 되어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외교를 뒷받침하는 대한민국의 국력은 뭡니까 군사력 아닙니까 경제력도 있지만 당장은 군사력이죠 군사력의 핵심은 보복능력 아닙니까 보복능력이 없는 국가의 외교는 국을 외교밖에 더 할 게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그래도 국제 무대에서 힘을 쓸 수 있는 군사력의 원천은 어디입니까 국군 플러스 미군 아닙니까 한미동맹 아닙니까 해구산 아닙니까 이것을 소홀히 하고 오로지 김정은의 심부름센터 같은 역할을 한은 외교부 장관 외교부 장관 늘 용서할 정도로 대한민국 잊을 정도로 대한민국 국민이 그렇게 바보는 아닙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